안녕하세요.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 좀 답답해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조용해지나?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이에요.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커리어 파스도 그렇고 그럼 나중에 데이터 시각화를 보고 아무래도 데이터 시각화니까 디자인 영역을 기존에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을 끌고 와가지고 조금 일을 할 때 좀 더 경쟁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쨌든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이 데이터 시각화 쪽으로 커리어 파스를 고민하시면서 과연 어느 쪽으로 취직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질문을 제게 주셨는데 일단은 보면은 단도직입적인 그 질문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에 들어가야겠죠? 흔히 인포그래픽스 이런 쪽도 많이 오히려 데이터비지 보다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션보다는 인포그래픽스 쪽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차트라든지 시각화 시키는 작업들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아무래도 차트라든지 이런 시각화 시키는 작업들은 데이터를 알아야 될 것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겠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일해보시면 알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특히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프레젠테이션 보드 같은 거 만들면은 색 쓰는 것도 그렇고 폰트 쓰는 것도 그렇고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 영역이 어떤 경험들과 어떤 프린시플들 이런 부분들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데이터 시각화 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인포그래픽스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좀 더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일단 직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잡 포지션이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일반적인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잡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 하시는 그런 마켓 보다야 데이터 시각화가 아무래도 데이터가 한참 붐을 일으킨 2010년도 이후 쯤에나 생기기 시작한 거죠. 상대적으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잡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머신런이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이런 쪽에 잡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 데이터를 다루는 직군들 이 직군에서는 반드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도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직접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건 인사이트를 뽑아내든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든 어쨌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잡을 알아볼 때는 제 생각에는 데이터 시각화 혹은 인포그라픽스 이런 키워드로 알아보시되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그런 회사에서 공부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한국도 요즘 점점 빨라지는 트렌드한 부분들 많이 따라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 잡에 대한 이야기인데 개인적인 생각을 두 개 정도로 공유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업무 데이터 시각화 쪽에 올인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과 내가 흥미를 느끼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합쳐졌을 때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효과 그것들을 기대를 해야지 내가 A라는 영역을 하다가 B전도 잘 없어 잘 안될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해봤자 얼마큼 해봤어요? 한 10년 해봤나요? 아니잖아요 학생 수준이고 몇 년 해보다가 안되고 그 정도 블록은 다 누구나 느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피하지 말고 풀리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해놔야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는 우선은 디자인이나 어떤 인테리 디자이너나 어떤 시각 디자인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을 작업을 하셨으니까 그 쪽에 대해서는 진짜 올인해서 하세요 공부를 올인해서 내가 이쪽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고 동시에 이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를 공부를 하셔야죠 자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제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드렸는데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각화를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데이터 시각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코딩을 공부하세요 코딩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딩을 공부하는 게 지금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아무래도 시각 디자인 공부하시고 그러면 주로 쓰는 툴이 포토샵이라든지 뭐가 있어 포토샵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예를 들면 제가 요즘은 써보질 않았는데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을 하나 그리거나 자각형을 하나 그리거나 할 때도 이걸 스크립트로 제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시킨단 말이야 중심은 뭐 50,50이야 캔버스 안에서 하면 캔버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캔버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중심으로 해서 X로 50,Y로 50,하면 여기가 나오겠죠 거기 50,50에 중심을 둔 10짜리 써클을 만들 거야 레디우스가 10짜리 자 보세요 50,50,10이라는 세 개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데이터 시각화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데이터로 시작을 했잖아 X축 Y축 레디우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X축은 뭐 어떤 사람들의 나이 그죠? 그 다음에 B축은 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컴 소득 수준 그죠? 그 다음에 써클의 크기 써클의 크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정상태 예를 들면 빛을 얼마큼 지고 있냐 빛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재정상태 그 다음에 써클의 컬러 써클의 컬러는 이 사람들의 어떤 직장 타입 예를 들면 무슨 뭐 화이트 컬러냐 블루 컬러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직장이냐 딱 이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게 되면 트렌드가 나오겠죠 나이가 먹을수록 소득 수준이 더 높게 올라가는 트렌드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쵸?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어떤 직업군들이 빛이 있냐 없냐도 분명히 갈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각화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화면에 아무것도 안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로 설명을 드릴 때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서 코딩이 되고 그려져야 돼요 물론 지금 그만한 훈련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코딩 어떤 현상을 코딩시키고 시각화시켜야 되는 어떤 그 요소들 시각화시킬 그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라메타를 끄집어 내 가지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을 매치시켜서 어떤 인사이트를 시각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질문자 같은 경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코딩을 공부해라 원래 하시고 있는 디자인 부분을 진짜 남들 남들 하는 만큼 하시고 또 거기서 시간을 쪼개 가지고 코딩을 공부해라 프로세싱이라든지 P5JS 제가 다른 비디오도 설명해 드렸을 거에요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프로토샵에서 코딩의 지원이 될 거에요 그런데 코딩 지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네 좀 시끄러운 구간을 지나서 다시 좀 조용한 구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얘기를 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숨이 계속 차는데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가 하고 있는 그래픽스 쪽 그거를 시각 디자인 쪽을 공부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거기 안에서 새로운 어떤 무기를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 무기가 뭐냐 코딩이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한 가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디자인 능력들과 코딩이 두 개 합쳐졌을 때 되게 리니어한 1 더하기 1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아마 천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도 내가 했던 그래픽스 쪽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 이런 디자인 할 때도 어 코딩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싹 다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화학 반응이 서로 일어나는 거죠 전혀 다른 신세계로 이제 다른 차원의 어떤 선관 우주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일단은 코딩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디자인 작업에서 코딩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코딩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디자인 코딩 없이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그냥 계속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모듈화 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따로 끄집어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코딩을 짠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할 때는 매번 새롭게 다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코딩을 한번 딱 짜놓으면 언제든지 그거를 모듈로 쪼개 가지고 새로운 일도 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하다 보면 제가 다른 쪽에도 비디오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코딩을 디자이너가 왜 해야 되냐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 특별히 지금 젊은 친구 같은 경우들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찬스에요 찬스 기존에 어떤 그런 얘기 있죠 뭐 산업이 힘들다 하면은 산업을 대표하는 기득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득권들이 매체도 갖고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힘들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산업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산업의 주도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주도권들은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주도권 자리를 채워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경우에 코딩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프렌들리 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냐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디자이너라든지 뭐 실무자 이런 분들은 코딩 쪽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게 그래서 되게 배타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젊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걸 몰라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터치를 바로 하려고 하잖아요 텔레비전 보면은 그렇잖아요 네 흡대 속도가 되게 빨라 그 사람들은 아마 코딩을 뭐 우리 어 그 애기들 보면은 한글이랑 영어를 같이 공부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코딩도 같이 공부를 할 거라는 거죠 내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제가 아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이 여러 가지도 코딩도 디자인도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시대가 있었고 이제 이거 두 개를 당연히 같이 해야 하게 같이 하게끔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어떤 멘탈리티를 가진 그런 세대들이 있다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시면은 분명히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려나갈 수 있고 또 그 탄력을 받아서 계속 희소하게 스스로 계속 디자인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시각 디자인 하시면서 데이터 시각화가 조금 끌리는 거 같아 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그쪽도 좀 공부를 해 보세요 분명히 한 2년 3년 하다 보면 또 꿈이 바뀌고 더 구체화되고 또 바뀌고 더 구체화되고 뭐 10년 뒤에는 아마 되게 유니크하고 자기만 어떤 영역을 확고하게 갖춘 그런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답답해서 밖을 나왔는데 운동도 좀 해야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그냥 두서없이 제가 그냥 이해하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건강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으 으 으 으 으 으 으